동대문구가 주민이 그 지역 내 어려운 주민을 직접 돕는 우리 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합니다. 지역 사정에 밝고 나눔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자녀에게 지역 내 학원을 연계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거나 독과 어르신에게 식당 운영자가 정기적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구는 기존에 9개 동에서만 시범 운영했던 사업을 올해는 14개 전체 동으로 확대 시행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갑니다.